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노션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미메이드에 이어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계속 게임 본업에서 실적이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적 실망감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실적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죠.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질적으로 아주 내용이 좋더라 성장을 하더라 라고 하면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기업의 가치 매출과 실적 성장 어떤 실적을 만들어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이 될 시기에 놓이게 되면은 더더욱 지금 실적이라는 부분에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아주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노시아니즘 차트를 보면은 정말로 크게 급락이 좀 일어났는데 아주 큰 하락 이후에 아주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의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얘는 발목 잡힌 게 의호 이런 부분 가지고 발목이 잡혀있지만 실적 부분만 놓고 본다면 얘는 지금 정거점 수준에서 이미 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좋죠. 자 이 부분 좀 보시면 페노시아니즘 지난해 이왕과 비익이 5,726억으로 2008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자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분기로 봤을 때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이 올해 4분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자 4분기 실적 지난해 매출이 4조 6천억 엄청나게 장사를 잘 했죠. 영업 활성화 노력에 1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물동량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면서 운임료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운임료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운임료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1%나 늘어난 5,146억을 기록을 했죠. 자 엄청난 실적 그리고 매출이 지금 3조 2천9백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자 반면에 컴투스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10%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10% 이상 급락을 하고 있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죠. 지금 14% 정도 내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700억이익 111억 컨센서스가 1,384억의 영업이익이 171억이었죠.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많이 못 미치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든 신사업 투자로 인건비 외주 용역비든 비용이 아주 좀 급증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연결 편입 자회사 위주 스튜디오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전망치에 미달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아주 크게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죠. 목표 주가도 좀 크게 하향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된 것 보시면 페노션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아주 급락했죠. 그래서 아주 급락을 했다가 골파이기까지 아주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골파이기까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실적의 힘입니다. 실적의 힘. 요날은 거의 12% 오르고 또 한번 조정 좀 했다가 오늘 같은 분위기에도 올라가 버리죠. 뭐 러시아가 침공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내 실적이 이래. 그리고 지금 올라가 버리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어 버리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아주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여전히 좋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컴투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아주 엄청난 랠리를 많이 펼쳤죠. 오랫동안 게임주들이. 자 그런데 컴투스도 아주 위메이드와 손잡고 NFT, P2E, P2E 이런 부분에 같이 이제 진행된다. 이런 소식으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실적이 못 미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1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좀 보면은 페노세션의 이 흐름을 보면 얘도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 골파기가 크게 이루어지고 한번 털어주죠.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V자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발목이 잡힌 부분 있죠. 발목이 잡힌 부분이 의혹이라는 부분이죠. 분식객의 의혹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서 올라갈지 슬금슬금 올라간 상태에서 뻗어 올라갈지 뭐 그게 관건일 뿐이죠. 어쨌거나 그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 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만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가장 큰 부분은 실적이죠. 일단 실적 부분은 본업에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죠. 본업에서. 어제 이 뉴스 소개를 해드렸지만 램시마가 4,600억 매출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진단키트 부분에서도 매출이 4월달까지 해서 4,600억 정도 지금 셀트리온 US에 판매를 했죠. 그게 이제 미국의 조달청 산하 이쪽으로 이제 또 들어갈 예정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골파기가 들어갔고 그러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밀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치골라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밀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본다면 그건 이제 적립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상승의 적립분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눌러놓은 상태가 많이 치우는다. 오케이 그러면 살 기회를 좀 더 주겠다 이거지. 알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 이제 발목이 풀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셀티른의 아주 치명적인 고위분식회계야. 그래서 너는 상전폐지야. 이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그 상황이 나오는 거는 아주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하고 유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폭발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 2, 3, 4분기 아주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급행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진단키트만 하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없는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본업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본업에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주가는 이거 뭐 과도해도 너무나 과도하죠. 다시 제자리 찾는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페노션의 모양새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내려갈 때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아 얘는 이제 끝이 났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실적이 이제 아주 좋다 소식이 나오니까 아주 금방 반등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직접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 두 달, 석 달 한 석 달 정도 정말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속 흘러내린 이 부분을 단 며칠 만에 다 회복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셀트리온 지금 JP모건이 계속해서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신한은 또 사고 있죠. JP신한은 지금 셀트리온은 이미 아주 크게 밑으로 눌러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얘들이 좌지우자죠. 신한하고 JP모건이 셀트리온 주가는 얘가 주인입니다. 주인 아직까지 계속 그러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 이 공매창구죠. 공매들이 이제 물량을 이런 분위기에 흡수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아주 겁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여지없이 튀어나와서 물량을 걷어가 버리는 게 JP신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조금 바닥 다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실적 발편하고 바로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워낙에 많이 주가가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불확실한 이런 외부 요인 이런 부분보다는 셀트리온은 개별적인 불확실성, 분식회계 의혹, 결론 뭐 이런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어거지로 어거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과도합니다. 이제 뭐 아주 강력한 상승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